뭐 하려고? 이 이벤트 한다고 신났다가 실수해가지고 사과문가에 있었던 맘스터치 신제품? 이벤트 실수가 뭔데? 이 그건 근데 내 입에 담기도 좀 그려 그럼 얘기를 꺼내지 말던가 제품 뭐야? 이 맘스터치 야채통통 치킨 먹어 야채통통은 뭐야? 이 야채튀김에다가 간장소스들은 치킨 먹으냐? 야채튀김을 왜 치킨 먹어야 넣은 거야? 에이 사람이 야채도 먹고 해야지 거기만 먹을 순 없자녀 그건 생야채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에이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까 시원찮은? 됐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얼마야? 오늘 잘 들어준다 하였어 5,900원 제품 정보는? 이 316g에 766칼로리 되는데 야 봉다리까지 재보니까 313g밖에 안 나온다 만든 게 뭐 그래? 먹어봐 이렇게 보이지면 지랄이니끼? 이렇게 맛은 어때? 입천장 찔러서 따가운 야채튀김이 들어간 치킨 먹어 소스는 안 짜? 좀 안 가네? 야채튀김을 같이 먹는 이유가 있어? 야 고구마 맛도 나오고 튀김 맛도 잘 나는디 이걸 왜 같이 먹어야 되냐?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안 먹지? 4,300원짜리 싸이가 훨씬 맛있어